단계적 일상회복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 대신에 단계적 일상회복이란 용어를 선택한 것, 교수님은 어제 논평으로는 굉장히 탁월한 단어 선택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왜 전면적인 방역 해제가 아니라 단계적 일상회복이란 방식을 선택했는지 일단은 그 배경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설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설명하셨듯이 사실은 우리가 위드 코로나라고 하면 전문가들마다 그리고 또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를 받아들이는 시민들마다 다 제각각의 그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위드 코로나라고 아니라 단계적 일상회복이다라는 용어를 선택을 해서 쓰기로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 코로나 특보에서도 앞으로는 외국의 상황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위드 코로나라고 아니라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건 이런 고민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일단 위드 코로나 혹은 일상회복을 먼저 실천한 나라들이 이스라엘, 영국 그리고 미국이지 않습니까? 제가 몇 차례 특히 영국 같은 나라가 잘 되기를 희망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이스라엘이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연착륙이라고 할 수 없는 혼란상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우리나라에서는 일상회복을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전면적 일상회복을 했을 때에는 이스라엘, 영국, 미국 혹은 그 이상의 혼란이 불가피하겠다라고 하는 인식을 방역당국이나 혹은 방역당국에 자문하는 전문가들이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언론에 많이 등장하는 가천대학교 길병원의 정재원 교수가 지난 주말에 이런 의견을 냈던데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전 세계에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크게 세 가지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백신을 접종한 사람, 두 번째는 한 번 이상 코로나에 걸려본 사람, 그래서 몸에 본인이 알든 모르든지 간에 코로나 항체가 생긴 사람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백신도 접종하지 않았고 코로나에도 걸려본 적이 없는 사람,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 두 부류는 사실은 일상회복으로 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이나 혹은 코로나에 걸려본 사람은 백신으로 인했던 아니면 코로나에 걸려서 생긴 것이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아내는 면역 반응이 몸에서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도 접종하지 않았고 코로나에 걸리지도 않은 사람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을 때 어쨌든 간에 확진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 사람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따져봐야 될 텐데 조심스럽게 추산을 해봐도 우리나라에서만 청소년 그리고 아동을 포함해서 천만 명 정도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천만 명에는 당연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0대 10%, 70대 10%, 그리고 80대 이상 약 15% 정도의 고위험군 10 내지 15%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방역을 전면적으로 완화를 해버리면 그분들이 1차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집중 타깃이 되는 거죠. 코로나19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굉장한 불로션이 널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거리 두기를 통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구 집단 내 커지는 걸 어떻게든 간에 막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면적으로 우리가 방역을 풀어버리면 백신 맞은 사람들이나 코로나19에 한 번 걸린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있지 않아서 백신도 안 맞고 코로나19에 걸리지도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무방비 상태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60대, 70대, 80대 이상의 고위험군이나 혹은 50대 이하 중에서도 건강에 안 좋은 고위험군들 그리고 청소년들이나 아동들 중에서도 코로나19에 취약한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분들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최소한으로 하고 더 나아가서는 위중증 환자의 숫자를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관리를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일까? 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밖에 없겠구나라는 의견을 일치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단계적 일상회복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한 것입니다. 아마도 덴마크처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일단 그런 방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덴마크 얘기를 해주셨는데 두 나라를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면적으로 해제를 한 영국 같은 경우에 오늘 아침에 나온 소식입니다. 연합뉴스 기사고요. 1일 신규 확진자 4만 명 영국, 코로나 규제 다시 강화하나라는 제목으로 실렸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일단 다시 규제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고 하지만 과학자들은 입장이 좀 다릅니다. 올가을에 봉쇄를 할 정도는 되지 않겠지만 규제를 다시 도입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체계 과부하가 걸리면서 위급하지 않은 수술이 취소되는 사태 등이 또 벌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영국 상황을 우리나라 당국도 눈여겨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선 하나는 우리가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게 덴마크에 다소 가깝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덴마크 방식을 일단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덴마크는 뭐며, 그다음에 미국하고 영국은 뭐며 이걸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선 덴마크는 백신 접종률이 어떻게 되나 하는 게 중요하겠죠. 백신 접종이, 1차 백신 접종이 전 국민 대비 약 80%, 2차 백신 접종이 76에서 7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게. 물론 인구는 58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덴마크가 어떻게 지금의 백신 접종률을 가지고 일상 복귀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따져본다고 하면 우리가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덴마크는 어떻게 일상 복귀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2차 백신 접종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보시는 대로 4월 정도에는 접종 완료자만 실내 시설을 출입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3밀 조건을 출입하게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8월 달에는 비교적 야외인, 실내이긴 하지만 클럽이나 경기장이나 이런 시설을 제외하고 전체 시설에 대해서 허용을 하겠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백신 접종자에 한한 겁니다. 그다음에 9월 달이 되면 이제는 백신 접종률이 더 높을 거 아닙니까? 백신 접종률이 더 높을 거라는 것 때문에 방역 조치를 전면적으로 해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마스크는 다소 천천히 열겠다는 겁니다. 덴마크는.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덴마크와 굉장히 유사한 쪽으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이 4월에 제한적으로 출입을 허용하고 9월까지 한 5달의 갭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과 영국으로 가보자는 거예요. 미국은 백신 접종률이 어떻게 되냐 하면 전 국민 대비 1차 백신 접종이 62%, 2차 백신 접종이 50%. 더더구나 정치적인 지형이 다른 남부 지방은 온전한 백신 접종, 2차 접종이 된 데가 30%를 약간 넣은 데도 있어요. 그러는데 미국이 영국처럼 전면적인 해제에 돌입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백신 접종을 안 한 사람 또 정치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안 한 이런 데서 대거 확진자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어린아이들에게도 환자가 500만 명이나 지금까지 누적 환자가 500만 명이나 될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17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에게 사망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은. 그럴 정도로 상황이 안 좋다는 거죠.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영국 조금 전에 앵커가 지적하셨잖아요. 영국이 그런 백신 접종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1차 백신 접종이 71%, 전 국민 대비. 2차 백신 접종이 64%입니다. 우리는 위드 코로나를 가려고 할 때 온전한 백신 접종을 70%로 두고 있잖아요. 전 국민 대비로. 그러면서 성인이 80% 이상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영국은 첫째 너무 일찍 해제, 너무 일찍 위드 코로나 소위 말해서 일상회복으로 갔다는 거죠. 전면적으로. 전면적으로. 두 번째는 영국은 바로 선언을 하는 그날부터 마스크를 다 벗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적으로 특히 마스크는 천천히 해제해야 되는데 영국이 백신 접종도 충분하지 않고 백신 접종을 안 한 사람들도 너무 많은 상태에서 마스크를 전면적으로 해제하게 되면서 백신 접종을 안 한 사람들에게 대거 확진자. 그다음에 일찍 백신 접종을 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의 돌파 감염. 이런 것들 때문에 방역 상황이 나빠졌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당국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당국은 영국, 미국, 덴마크, 이스라엘 상황을 다 보니까 첫째, 절대로 한꺼번에 소위 말해서 일상회복을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 우리 당국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저희들 방송에서 여러 번 지적해드린 것처럼 마스크는 최대한 천천히 해제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단계적이라고 할 때 단계 각각에서 어떤 것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 아직 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발표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덴마크가 보여주고 있는 형태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다소 완만한 형태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백신 접종 초기에는 영국이 백신 접종 모범국으로 꼽혔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난 지금은 위드 코로나를 선언할 정도로 백신 접종률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런데 사실은 영국은 조금 상황이 복잡하긴 합니다. 우리나라랑 단순 비교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왜 어려운 측면이 있냐면 우리나라는 항체 검사를 해보면 항체 검사의 비율이 0.3%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만큼 자연스럽게 걸렸다 낳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거의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누적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26만 명 정도 되고요. 그걸 많이 잡아봤자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이 전체 인구 대비 한 30만 명 정도.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나 될까요? 한 0.3%에서 0.5%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맞은 사람,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항체 검사를 해보면 전 국민 대비 90% 정도가 항체가 있는 곳으로 나오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한 사람이 66%에다가 더해서 한 30% 정도는 코로나19에 자연 감염되었다가 나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치로 따지면 대략 90% 정도인데 90%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90%인데 영국 인구가 660만 명이잖아요. 6,800만 명. 6,800만 명이니까. 그중에서 10% 그러니까 백신도 접종하지 않았고 항체도 없는 사람만 놓고 봐도 한 680만 명 정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680만 명 정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면 해제하면 680만 명의 코로나19 바이러스 특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 블루오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도 영국은 지금 어떻게 보면 선방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680만 명 사이에서 바이러스를 계속 주고받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확진 환자 숫자는 지금 4만 명 수준까지 나오고 있지만 사망자는 과거에 5만 명, 6만 명 하루 확진자가 나올 때 수천 명 수준까지 사망자가 늘어났던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사망자나 100명 정도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국에서는 백신을 접종했거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려서 항체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한 90% 정도 되는 데다가 더군다나 60대 이상의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90% 정도가 또 백신을 접종하고 있기 때문에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는 100명 정도, 하루 100명 정도 선에서 방어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망자가 200명이 나오기도 합니다. 요새 보면 어쨌든 그거는 일시적인 걸 수도 있고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그 얘기는 다시 하면 90% 정도는 이미 항체가 있는데 10% 정도가 항체가 없단 말이에요. 자연 면역도 없고 접종을 하지도 않아서 그러면 우리나라로 돌아와 보면 이런 지금 영국이 겪고 있는 이 비슷한 어려움을 우리나라도 단계를 해제하고 방역을 완화하면 이런 비슷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선 영국 사례를 보면서 다시 한국으로 오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이 완전한 봉쇄 해제를 하기 전까지 영국이 백신 접종률을 높이면서 상황이 굉장히 좋아진 모범국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국가들이 영국을 상당히 주시했었죠. 그러는데 영국이 백신 접종률을 높이면서 뭘 했냐 하면 마스크 착용을 계속했다는 거죠. 그러는데 영국이 소위 말해서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면서 봉쇄 해제를 하면 뭘부터 했냐 하면 마스크 전면 해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백신 접종률이 높으면서 동시에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때는 좋아지다가 백신 접종률이 그대로 있는데 마스크만 단지 벗었는데도 상황이 악화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강 기자님 말씀하신 걸 덧붙여서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전 국민이 다 마스크를 해제하게 되면 역시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우리나라로 와보겠습니다. 우리나라로 와보면 우리나라 방역당국은 계속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마스크는 끝까지 천천히 해제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영국에서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앵커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은데 어느 날 한 시에 마스크를 다 해제하게 되면 영국식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는데 우리가 백신 접종률이 영국보다 더 높은 상황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한다고 하면서 마스크를 천천히 해제하게 되면 그때는 영국 상황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이 코로나 이전으로 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다소 확진자가 더 나온다고 하더라도 백신 접종하지 않은 분들에게 다소 확진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른 분들이 마스크 착용을 해주면 확진자가 극단적으로 많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확진자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의료체계가 감내 가능하면서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치료라든지 추가적인 백신 접종을 통해서 계속 관리를 하게 되면 이분들은 전파 확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면역을 획득한 비율은 시간이 지나면서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미국과 영국 이런 상황과는 우리는 다소 다를 거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예상하기로는 이런 나라들과 달리 훨씬 연착륙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향후 일상회복과 관련해서는 정말 세계 1등 국가가 될 가능성도 있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나라의 단계적 일상회복이 굉장히 잘 짜여진 일단 구도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사실 최지은 아나운서가 지금 궁금한 대목은 이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영국처럼 그냥 확 풀게 되면 영국처럼 확진 환자가 수만 명 나오고 중증 환자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건데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단계적 일상회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인구 대비 80%가 백신 접종을 한다 그러더라도 청소년, 아동 포함해서 한 800만 명에서 천만 명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영국보다 더 상황이 안 좋은 게 방역을 잘했기 때문에 자연항차를 가진 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무방비 상태에 천만 명이 노출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만 명 안에는 물론 천만 명 안에는 물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청소년들이, 아동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확진 환자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위중증 환자가 쏟아지는 일은 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방역 상황이 안 좋아져서 확진 환자들이 늘어나면 백신 접종하지 않은 고위험군들 중에서 또 청소녀나 아동들 중에서도 고위험군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 중에서 사망하거나 혹은 위중증 환자가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건 단계적으로 일상으로 회복하는 게 불가피하지 않냐라고 하는 공감대가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영국처럼 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걱정이 크지 않은 게 또 이것 때문인데요.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찬성을 했고요. 그리고 그 시기에 대해서는 11월 말이 적합하다라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 이야기는 해석을 해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방역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시기적으로도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정부는 10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얘기하는데 정작 국민들께서는 한 달 뒤 11월부터 말씀하시니까 우리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시민의식이나 기본적으로 방역에 대한 어떤 자세 이런 것들이 다른 선진국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그 단계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도 제가 몇 가지 가지고 있는데 그건 내일 말씀을 드리겠고 한 가지만 덧붙이면 또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영국 혹은 이스라엘과는 또 결정적으로 다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방역 상황이 안 좋다라고 하지만 그런 나라들에 비하면 조족 지열이에요.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바이러스 밀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하고 설대우 교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마스크 착용 등등을 하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좋게 연착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